현재 암 4기에서 발견을 하게 됐을 때 이방암의 경우는 약 5년 생존률이 6%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암 1기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약 96%의 생존률이 가능할 정도로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조달청 혁신기업 진캐스트입니다. 진캐스트는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검 회사이고요. 혈액 내에는 정상 유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아주 극미량의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검출민감도라고 부릅니다. 진캐스트는 세계 최고의 검출민감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FDA에 도전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검출민감도가 높게 되면 우리는 현재 암 3기, 4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서 암 1기에도 발견할 수 있는 조기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. 진캐스트는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회사입니다. 우리가 병원에서 약 10ml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. 그 10ml 내에는 약 1,000개의 DNA를 찾을 수 있고요. 그 1,000개의 DNA 중에서 몇 개의 암 DNA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검출민감도를 의미합니다. 세계 최고의 기술은 현재 혈액 10ml에서 약 1,000개 중에 100개의 암 DNA가 존재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. 진캐스트는 1,000개의 DNA 중에서 1개의 암 DNA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검출해내는 ADPS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DNA 중압해소, 스마트 DNA 폴류머레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진캐스트는 타회사와 다르게 스마트 DNA 폴류머레이지를 통해서 캔서를 잡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 스마트 DNA 폴류머레이지를 통해서 이 스마트 DNA 폴류머레이지를 통해서 암 유전자를 증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. 진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DNA 폴류머레이지를 통해서 정상 유전자는 증폭하지 않고 암 유전자만 증폭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방식이 기존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타회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캐스트는 암을 평범한 질병으로 만들자는 모토로 출발한 회사입니다. 암은 약 39년간 사망 원인 1인 질병이고요. 사회적 비용을 가장 많이 소모시피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사회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캐스트가 한 일은 왜 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을 암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암 4기에서 발견을 하게 됐을 때 유방암의 경우는 약 5년 생존율이 6%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암 1기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약 96%의 생존율이 가능할 정도로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정확하게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캐스트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암 생존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캐스트가 조달청 혁신기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스카우트 데모데이가 만들어졌고요. 진캐스트를 투자한 투자분들이 진캐스트의 이 기술력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저희를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ADPS 제품 즉 바이오 제품은 인증기관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. 조달청 혁신기업으로 선정돼서 국내 공공의료 쪽에서 저희가 인증되기 전 또는 바로 인증된 후라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기술로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해외의 기관들이 바라봤을 때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진캐스트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캐스트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최대의 목적은 조기 암진단이죠. 빨리 암을 진단하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상적인 방법이고요. 두 번째, 더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 시장에 진출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들과 같이 동반 진단을 통해서 항암 신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.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이죠.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암 수술 후에 예우를 계속 관찰해서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어우르는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게 진캐스트의 최종 목적인 것 같습니다.